한창 공연 준비 중인 김정수 빨경 어떤 의미의 공연인가요? 비욘드 K-POP이라는 공연인데 K-POP은 아이돌 위주로 재편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이런 음악도 있다 이런 걸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뜻깊은 시리즈더라고요 이번 공연은 K-POP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라이브 콘서트인데요 특히 공연하는 모습이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고 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 같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 투답이 비닌다른 것 같아